안녕하십니까 수원의 더그남입니다. 오늘은 신축년 해운년 2020년 21년도 말띠 여러분의 신축년 운세를 봐드릴게요. 말띠는 활달하고 근데 활달한 성격인 반면에 참을성이 적어. 좀 급한 성격.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많지. 솜씨미도 크고 이것도 또 이기적이라고 그럴 수도 있지. 이기적인 거 자기만 알고 그러는 거 그런 것도 있어. 32살의 경호생은 직장인들 명심해야 될 게 내가 욱하는 성질이 너무 자리가 떠서 움직이고 싶다 이러면 참아야 돼. 뜨지 말아라. 봄가을에는 사람도 조심해야 될 것이다. 시비스에 휘말릴 일이 있다 그래. 그러니까 먼저 조심하시고 자 마흔 내사 무호생들 안 풀린다 안 풀린다. 몇 년을 안 풀리니. 그래도 다른 말띠생들보다 많이 작게. 유난히. 근데 잔깨를 너무 많이 부려. 건강 조심. 건강 많이 조심하셔야 돼. 옛날부터 우리 그런 게 있어 징크스가. 뭐 사짜리는 안 좋고 사층 안 좋고 사수에 치는 운이라고 해서 요 때는 정말 가을 구시월이라고 찝어줄 수가 있어. 핸들 때 자꾸서 먼 길을 여행이든 뭐든 삼아서 가는 직장에서 출장 가고 이런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사고수만 조심하시면 그래도 사수라도 달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 그런데 띠가 말띠잖아 우리가 2021년도는 신축년이잖아. 말하고 소화하고는 우리네가 이렇게 살이 꼈다고 그러는 거 있잖아. 그러듯이 그 살이 있는 해운년이니까 매사에 조심하는 게 좋지. 염두를 해둬야지만 올해는 소화하고 말하고는 상극이니까 해가 나를 안 받쳐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조심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고. 68세 갑옷생들 66세부터 68세까지 건강을 많이 해친다랬어. 아니면 금전을 잃는다랬어. 근데 그게 이제 작년까지도 작년에는 그래도 한쪽에서 운이 들면서 그런 일을 겪었고 신축년에는 건강도 조심하고 금전도 조심하고 두 중의 하나를 조금은 손해를 봐야 되는 해. 그렇게 생각하니까 건강은 염두에 두시고 신축년에 말띠분들 이렇게 그래도 띠가 해운년하고 상극이다 보니까 그것만 조금 내가 잘 염두에 두셔서 이렇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